우아.... 우와... 귀빈이가 웃을 것 같은데? 처음에 제가 감사의 메시지를 담아 셀카를 하나... 저는 카톡 음감회의 진행을 맡은 이런 콘텐츠라는 말을 못 들었는데 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긴장하고 있는 사진 하나 보낼까요? 아 사진, 풀 사진 하나 찍어야겠다. 조언 위에 후이. 제가 사진 하나 보였거든요. 여기 풀밭에 누워 있는 건데. 근데 너무 남친짜리여서 저는 보기가 부끄럽네요, 형이라고 했어요. 규빈이가 뭐라고 했냐면 엄청 긴데 후이 형이 원래 한 팀을 이끌던 사람이기도 하고 서바이벌 프로그램 때도 경력과 실력 때문에 이끌어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더 많고 팀이 있었다면 기반과 기둥이 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저한테는 큰 부분을 차지했어서 노래 듣는 내내 우리 후이 형 힘들 때도 정말 힘든 티를 내지 않는 것까지 책임감이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서 형이 옛날에 저 힘들다고 해줬을 때 해줬던 말처럼 언제나처럼 햇살만 받으면 좋겠지만 계속 받다 보면 그것도 그거대로 눈부실 거다. 그래서 잡초라는 제목을 지었나 싶네요. 아 여전히 형은 언제나 그렇듯 존경스럽네요. 눈물 세크 하나 보내도 돼요? 눌어야 돼, 그러면? 잠시만요. 한번 울어볼게요. 됐다. 오케이. 규빈아 너무 고마워. 형 울었어. 아 형 왜 울어요? 너무 소중하고 사랑하는 우리 후이 형 이런 자리를 이유로 해주고 싶었던 말들이에요. 너무 멋있고 형이 하고 싶은 거 할 때 제일 잘하고 멋있어요. 어 사진 왔어 사진. 아 저랑 규빈이랑 아 일본에서 셋이 찍은 게 있었거든요. 건우기랑 알러뷰라는데 원래 약간 강아지 같은 동생이어가지고 규빈아 너무 고마워. 알러뷰 어 보냈어요? 어 네네 반가워요. 얼른 음원 보내주셔요. 오 넵. 오 노래 보냈어요. 좋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오! 오 너무 좋네요. 으앙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짧게 감상평 부탁드려도 될까요? 가사도 너무 좋고 하루를 보내고 마지막에 차에 타서 집에 가는 길에 위로를 주는 느낌이에요. 퇴근길에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토닥 해주는 느낌. 장혜지 선배님과도 너무 잘 어울려요. 열심히 만든 곡을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노래 너무 감사합니다. 넵. 항상 건강하시고요. 화이팅. 선생님 곧 음원이 발매가 됩니다. 두둥. 와우 오이에 축하해요. 제가 꿈에 그리던 일을 하게 되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곡이 좋아서죠. 다행히 선생님이 노래를 좋아해 주셔가지고 오! 그림이 왔어요. 헤엑 우와 우와 아름다운 완벽한 꽃은 아니지만 모든 시련을 견디고 견뎌 마침내 꽃을 피우는 헤엑 우와 이번 음원 발매로 우리 후이가 그리고 수많은 또 다른 잡초들이 결국 꽃을 피웠으면 좋겠어요. 사실 누군가를 위로하고 싶어서 만든 노래였는데 선생님이랑 같이 있을 때 특히 영상 찍고 녹음하고 할 때 눈빛이 잊혀지지가 않아서 모르겠어요. 뭔가 어린 친구를 좀 따뜻하게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너무 즐겁게 작업을 한 것 같습니다. 어 답장 왔어요. 대박 기원 후이 화이팅. 선생님 화이팅입니다. 다음 제가 카톡 음감에 초대한 손님은 바로 이무진 님입니다. 아 좀 긴장되네요. 워낙 또 음악을 잘하시는 분이신지라 와 무진 님께서 한 소절을 불러주셨는데 끝도 없이 펼쳐 있던 그림자에 가려져도 와 이 노래 도약 너무 빡세요. 오늘 너무 잘 부르세요. 라이브 어렵지 않으세요? 한 번에 풀곡 힘들 것 같아요. 솔직히 어렵습니다. 후회가 약간 그렇게 박치기 하면서 적응하는 거죠. 응원합니다. 그럼요. 계속 박치기 가겠습니다. 초대받아서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카톡 음감에 초대 손님은 김이나 작사가 님이십니다. 음악을 보내드리는 건 약간 긴장되긴 하는데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후배님 참석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장혜진 선배님과 함께 부른 노래이고요. 가사도 직접 썼습니다. 편히 들어주세요. 하트 장혜진 선배님을 너무너무 존경하면 곡순티가 나요. 가창 왜 안 밀린 벌크업하심이래. 위엔 농담이고 힘을 너무 잘 빼셨어요. 그래서 안 밀린 것 같아. 낡은 믿음에서 음 끝음 처리가 매혹적이래. 하나 불러드려야겠다. 낡은 믿음. 혹시 여기인가요? 그렇죠. 좋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멋있다. 음악 오래 하겠다. 나중에 선생님 가사를 제 목소리로 부르는 그날까지 언제든지 초대해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재밌는데요. 다음 카톡 음감회 초대 손님은 특별하게 전화통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아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애착 인형 같은 그런 분입니다. 애착 인형이라고 하기엔 좀 큰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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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석아. 카톡 음감회라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네네. 이제 스페셜 게스트로 너를 초대하게 되었어. 소감 한 마디 부탁해. 안녕하세요. 펜타운 우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특별히 우석이한테는 라이브로 들려줄게. 진짜요? 자 갈게. 끝도 없이 헤쳐있던 그림자에 가려져도 꿈꿔왔던 나의 노래 몽몽 와 부를게 어때? 좋아요. 형 원래 워낙 노래를 잘하니까 가사가 너무 좋던데요? 아 그래? 뭐라고 해야 되지? 지금 가을이랑 겨울에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 노래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 너무 좋았어요. 약간 넋넋고 들었던 것 같아요. 오. 가사가 좋다니. 다행이군. 가사 누가 썼어요? 가사 내가 썼지. 아 근데 진짜 좋았어요. 진짜 거짓말 아니라. 아 그래? 일단 후렴에 마지막 그 따사로운 내일이 그것도 너무 좋았고 끊김없이 뭔가 이어져가지고 그게 어. 전 되게 편지 읽어두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어. 그 분위기랑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 노래 좋게 들어줘서 고맙다. 우석아. 나중에 작업 같이 하자 금방. 좋아요. 오케이. 조심히 들어가. 또 들으면서 갈게요. 어? 한 번 더 들으면서 갈게요. 그래 그래. 스밍 부탁해. 열 스밍. 10월 6일. 아. 캘린더에 적어놓는다. 들어가 우석아 안녕. 네. 예쓰. 오늘 이렇게 해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참석해주신 너무너무 꿈같은 그런 카톡 응감회를 마무리했는데요. 되게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저에게도 큰 자신감을 얻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장현희 선생님과 함께한 후이의 잡초 음악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감상평도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꼼꼼히 읽어보고 또 한 번 이 음악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인하 작사님께서 저한테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래오래 음악하는 후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